안녕하세요 모험놀입니다 가브리엘 라이트 셋째 날 계속 이어서 진행해봅시다 오늘 신문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오늘의 운세는 또 어떨지 플랜드 대학에서 강의가 있네 오늘의 운세는 좋을 날이 없어 사악한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경로를 바꾸라고 마담 카자더우의 전화번호를 알려면 폰북 페이지에서 전화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카자노 카자노 B 카자노 카자노 A 네명이 있다 네명이 5 5 5 5 1 2 8 카자노 A 여기 전화를 해보자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개소리도 들리네 아 맞네 어 분명히 이 카자노 A가 맞는데 하필 이 전단지에 개에 관한 광고가 있네요 이 번호를 한번 전화를 해봅시다 이는 네 마담 카자노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까 그 마담 카자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까 마담 카자노가 여기 고객이었어 적어도 될 것 같지?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당신은 누구야? 어... 뭐라고 해? 다듬어야 할까? 어... 나는 카스트로를 걱정해서... 카스트로가 그 개 이름이었나? 카스트로가 그 개 이름이었나? 아... 주소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구나. 고맙습니다. 자, 주소를 이렇게 알아냈다. 오케이. 자,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보자. 어? 이 드러머 왜 여기까지 진출했어? 하... 경찰들이 약 올리려고 여기... 뭐 1인 씨라도 하고 있는 건가? 드럼으로? 에이... 드라마가 개이브로봇은 아무것도 하고 있잖아. 희한하네. 아, 배지 잘 썼다. 자, 가져가. 잘 썼어, 배지. 아, 당연히 빌린거지. 아, 이제... 말 안했을 뿐. 하... 좋아, 크래쉬. 이쪽의 죽음을 듣고 싶어. 하... 하... 다른 걸 다 말해. 어디서 토론을 하지 못할까? 아 그들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들이 누군데 근데 살인자들이여? 이리 와봐 오늘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뭐? 아 그냥 너야 저녁 하루 종일 저녁이 지났어 그.. 그 패턴이 내게 정말 놀랐어 그.. 그 패턴이 정말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다 끝났어? 네, 그리고 여기 와우 와우, 이것은 훌륭해 와우, 이것은 훌륭해 퇴근한 베이베이 개브리엘에게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된다 그냥 얼핏 보기엔 그렇게 으시시한 요소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섬뜩한 요소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기하학적 무늬 같지? 원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고 뭔가 뭐 이런 거는 조준경 같은 데서 보이는 문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삼각형 이런 것들 조그만한 원 이런 게 그려져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뭔지 모르겠다 춤 좀 추시는군요? 어 뭔가 하나 떨어뜨린다 고마워 당신 이거 떨어뜨렸는데 이거 내가 죽어갈게요 뭐지? 숄 같은 건데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렸는지도 모르네 자세히 살펴볼까 개브리스는 맥니파인 글라스와 아 아 뭔가 아 아 뱀의 비늘이 여기 이 이 천에 딱 여기에 꽂혀있네 그러면 뱀의 비늘을 떼어냈으니까 이거는 돌려주자 선심을 쓰자 크게 이거 당신의 비늘이 당신의 비늘이 당신의 비늘이 내 비늘이 어 어 갑자기 나 뭘 받길래 충격받아 괜찮 어 어 어 야 자세히 내 앞날의 운세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저렇게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거야 예전에도 그래 호수에서도 뱀의 비늘을 얻은 적이 있었어 아 이리데센스 스케일은 흑 올리브 그린 아 근데 서로 매치가 되는 것 같진 않네 이거랑 이거 이거가 이번엔 아프리카 종교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는 튤넨 튤넨 대학에 가보자 아 이제 강의가 바로 시작하는구나 어요 事은 아하 ies 아름다시 이arson 증건тив 재없이 الزبد 아 로링 후 아 보 아 가 하운드포도 이름이 하운드포도 이름이 Voodoon 하운드포도 이름이 리튜얼 컨클레이로 이니시아트 댄스의 수퍼비션 보컬의 수퍼비션으로 토텀, 아내몰 마스스, 마킹 아내몰 마스스, 마킹 아 근데 꿈을 꾸네 강의를 듣다가 야 너무 깊이 잡는거 아니야 이거 어디로 들어오라는거야 관 속으로 들어오라고 너무 작아 이 관은 숨어 가브리엘 숨어 어디에 숨으라고 어디에 숨으라고 도와! 어른들, 강의가 끝났어 아, 내게 죄송합니다 Voodoo 그zie에 대한 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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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sts 국제에 대한 질문 주지 무엇이냐 무엇이냐 만 이 문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문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와우 흥미롭죠? 정말 흥미롭죠? 이거 카페 가세요? 저의 관계가 되세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이리와요. 이 살인사건 현장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자 혹시 이 분의 사건랑 관련이 있어보입니까? 이건 정말 정말 무거운 성당입니다. 나쁘게 말이죠 어떻게 말이죠? 봐봐요. 이 사진을 많이 만들지 못할 수 없죠 이번엔 세인트루이스 성당에 가보자 여기가 고해성사 하는 곳이구나 그러네 신부님들 고해성사를 해보자 부정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쩍인 생각이죠 하지만 더 최악인 생각입니다 10명보다 더 많아 20명보다 40명보다 40명? 네 아버지 형님, 이것은 성당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네 만약에 치료가 치료가 치료하면 저는 최대한 한 번 더 한번 더 봐봐 한 번 더 봐봐 한 번 더 봐봐 한 번 더 봐봐 그 많은 로셔리 말해 저는 그 로셔리에 한 번 더 로셔리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나쁜 녀석이예요 자 신부님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박스를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 박스에 있는 박스에 게브롤이 피스티 칼라 그리고 오일을 사용하기 위해 음 신부님이 쓰는 칼라 피스티 칼라가 필요가 없을때 이거 하나를 가져가고 마당 카자노우를 만나러 가자 여기네 저기요 안에 계세요 부두 아티클 안녕 저는 부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은 저는 좋은 카톨릭이예요 좌측의 인플루엔스에서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거에요 저는 좌측의 눈을 느낄 수 있어요 좌측의 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검은 셔츠를 흠 흠 이건 검은 셔츠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신부님으로 위장하고 만나자 오케이 말끔하다 멋진데 이러고 다시 문을 두드려보자 완벽하다 완벽해 그래 잘생겼네 가브리 나는 카톨릭 신부요 아버지 맥라필린이 되어있어 아버지 맥라필린이예요? 너는 신부님과 신부님을 만나면 되어있어 정말 행복해 들어와 내 아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 야 말끔하다. 머리에 젤 바르고 딱 신부님 복장하니까 아주 인물이 사네. 뭐야. they'll curse you like that and most people don't even notice. spit on your bread at the bakery. take strands of your hair at the store when you try on clothes. you have to be so careful. but I know there are ways in the family for generations. would you bless it for me, father? 오우 뱀 모양이네 자 호수 주위에서 얻은 진흙을 이용해서 본을 떠보자 일단 저 모양 짜리지 않으신다 오우 도와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개디네 말리아 말리아 반갑다 아 당신 보러 왔지 우리 가족 무덤도 여기 있어 가지마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당신 생각이 멈출 수가 없어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 이번엔 달라 우린 그거에 저항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우리 가족은 아주 традицион적이야 너는 이해하지 않아 내가 традицион적을 좋아해 내가 100번을 벗어버려 아니야 우린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 너 돈 많은 거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세계에 와서 한 번 보는 거 어때 내가 당신을 내 세상에 초대하겠어 오늘 밤 내 세계를 한 번 들어와 보시오 하지만 이미 당신은 나에게 저항할 수 없을걸 흥 젠장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가브리엘 체면이 구기는 자 서점으로 가자 오 개디 서점에 오네 역시 저항할 수 없었어 오 역시 가브리엘 여자 꼬시는 데 황제로구만 I'm here to see the owner Why don't you just leave your name and number with me and I'll tell him stop by I'll tell him stop by listen.. 가브리엘 is here he'll want to see me going to see me Kai just wanted to tempt and laugh but war 커 goals merci JOHN Sisters 이미 before NY 아침 그레이시 그레이시 새이 굿나잇 안녕 그레이시 미안 으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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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카이 내 세상으로 들어왔구나 내 눈 크으 제가 좀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 세상에 그래 말은 이제 닥쳐 일단 키스나 해 오우씨 찐한데 하하하하 오늘밤은 꿀잠자겠는데 악몽이 아니라 야 저물어? 데이 4 I spoke to one who smelled of death He gave to me his ears and crushes that were marked were made into a veil of tears 뜨거운 밤을 보내고 4일 날 아침에 말리아게디는 조용히 나가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신문은 역시 배달이 되고 우리 그레이시는 또 출근을 하는군요 꿈은 없었죠? 상쾌한 밤이었습니다 어? 근데 피곤한건 매 한가지야 꿈은 안꿨으나 그레이스는 나에게 말도 안하네 이제 안녕 그레이스 출근했니? 커피 한잔하고 또 매일의 루틴이죠 그레이스 삐졌니? 왜 아무 말을 안하니? 저녁에 내가 말하지 않나? 아 그냥 할말이 없어서 말 안하는거야? 아 그냥 할말이 없어서 말 안하는거야? 그..뭐 그러시겠지 즈σ 어? 아아 아 가게 밖에 누가 서 있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서있지? 되게 무섭게 쳐다보고있다 드럼치던 사람 아닌가? 아 뭔가 의시하다 자 이렇게 4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3일째에는 뭐 여러일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개디 말리아 개디였나 그 친구를 순식간에 꼬시는 데 성공한 역시 이 핏줄에 가브리엘의 엄마도 당시에 그 동네 최고 미녀였다라고 하는데 가브리엘 아빠가 꼬셨다라고 해요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 여자 꼬시는 데는 뭐 이미 마스터급인 선수 중에 선수가 이 가브리엘인 것 같아요 그 저녁 웬만한 남자들은 적금조차 못하는 여자에게 가서 꼬시는 데 성공해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고요 그 외로 중요하지 않은 말리아 개디를 말리아 개디를 꼬셨다는 것 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몇가지 일들은 부두교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좀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라보라는 부두교 여왕도 사실은 그냥 얼굴마담일 뿐 진짜 여왕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고 또 인간을 부두교에서 인간을 재물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들었어요 자 그러면 더 깊은 비밀 무엇이 있을지 또 부두교 사건에는 살인사건에는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이 남자는 도대체 왜 날 찾아와서 이렇게 무섭게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는지 이거는 또 다음에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어 뜨거운 밤을 뭐 뜨겁고 즐거운 밤을 보내시기를 모두에게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험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